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2017년,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속적인 파리생제르망을 만나는데 무려 4대0이라는 미친 스코어를 내주며 패배하게 됩니다. 8강으로 올라가기 위해 5골이나 넣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죠. 하지만 네이마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홈경기장 캄노우에서 파리생제르망과의 16강 2차전이 열리고 바르셀로나의 기분 좋은 선제골을 시작으로 3대0을 만들어내며 2골만 더 넣으면 8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PSG가 1골을 추가하며 바르셀로나는 3골이나 필요해졌죠.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는데 이어서 1분 남은 시점에 패널티킥을 얻는 데 성공하고 네이마르가 2연속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바르셀로나는 연장전에서 1골을 추가하며 챔피언스 리그 역대급 역전극을 만들어내고 이는 두 번째 캄푸을 기적으로 남습니다. 비록 이것이 양나리검으로 작용해 8강에선 떨어졌지만 네이마르의 가치가 입증되는 경기가 되었고 급기야 파리생제르망의 나세르 회장은 역대급 이정료를 지불하며 네이마르 영입을 시도합니다. 네이마르 또한 바르셀로나에서의 한계를 느끼며 네이마르는 PSG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되죠. PSG로 이적한 네이마르는 마치 역대급 이정료 값을 하겠다는 듯이 날아다녔지만 부담이 컸던 탓인지 발목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PSG는 네이마르의 부재와 함께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서 멀어지게 되죠. 바로 이 시점부터 네이마르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데 네이마르는 아주 사소한 터치에도 부상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대중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네이마르가 제대로 활약하지도 못하며 브라질은 벨기에와의 8강에서 2대1로 패배해 월드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외적 부상 외에도 내적으로도 힘들었던 네이마르에게 다음에인 2019년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려 성폭행 논란을 휩싸인 것이었죠. 다행히 정황증거들이 피해자의 말과 배치되었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건은 종겨되지만 대중을 비난에 더해 네이마르의 아버지까지 그를 몰아붙이며 네이마르는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렇게 바닥을 찍어버린 네이마르는 돌연 PSG를 탈퇴하고 고향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포해버립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강과했던 것은 바로 카타르의 국왕이자 PSG의 구단주 타밈의 600조에 달하는 자금력이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가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네이마르를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네이마르의 이적 시도 소식에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여기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네이마르의 투지는 불타올랐죠. 네이마르는 오히려 좋다는 듯이 PSG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 했지만 네이마르는 끝까지 축구의 길을 고수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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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챔피언스리그 19-20 시즌이 진행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PSG와 도르트문트의 16강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항상 8강이나 16강에서 지는 PSG를 응원하기 위해 PSG의 팬들은 방역 규칙 따윈 무시하고 경기장으로 향하죠. 네이마르는 마치 이에 보답하듯 미친듯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네이마르는 도르트문트와 진행한 두 개 경기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PSG가 그토록 바래왔던 8강을 뚫는데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태가 악화되며 챔피언스리그 8강전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프랑스의 봉쇄령은 강력했기에 네이마르가 파리에 갇히기 전 그의 아버지는 네이마르를 브라질로 소환하죠. 브라질로 돌아온 네이마르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을 품에서 잊고 살아왔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그 와중에 훈련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강전이 재개될 것이란 소식과 함께 네이마르는 곧바로 파리로 돌아와 팀원들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틀랜타와의 8강전이 시작되고 많은 선수들을 걱정하래 아틀랜타에게 선책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봤는데 넷플릭스 구독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개정공유 서비스 겜스볼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엘플릭스 전용 할인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17,000원짜리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5,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네이마르의 슛이 무산되고 20분이 다 되어가는데 PSG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PSG는 추가시간 3분 동안 한 골을 더 추가하며 8강전을 뚫어버립니다. 이후 PSG는 흐름을 탔는지 4강점마저 3대0으로 이기며 구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미친듯한 기대 속에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역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쉽지 않았습니다. PSG는 최선을 다했지만 후반전 미넨에게 선제골을 내어줬고 그 골을 만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결승에 진출한 팀원들에게 응원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비록 챔피언스 우승에 실패했지만 네이마르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PSG를 결승까지 끌어올리며 축구 그 자체의 소중함을 느낀 네이마르는 브라질의 축구 교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약 사정에서 황금 이래 그들의 깅쩍이 예약을 받기 יכול할 때 하로 다진수 있는 구절을 더욱더 중요하지 않도록 이번엔 Antarctica 2M 하트에서 硬해집 100 grand life McMahon 함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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